마크 트웨인의 명언 7가지. 1. 꿈을 버리지 말자.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. 2.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실망할 것이다. 돗줄을 풀어라.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. 당신의 돗의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. 탐험하라. 꿈꾸라. 발견하라. 3. 우리가 죽었을 때 장의사도 애도할 만한 그런 일생을 살자. 4. 싸움판에서는 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. 5.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.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.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. 6. 시간은 차갑게 식혀주고 명확하게 보여준다. 변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는 없다. 7.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. 7. 당신의 Path 1 8. 당신을 공경하기를 하자. 감사합니다.